배우 문근영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해 화제입니다. 문근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과 함께 오늘은 문데이, 다들 활기찬 하루 되시길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웨이브 단발머리의 문근영이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 문근영은 오는 16일 영화 사도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드라마 용팔이 후속으로 오는 10월 첫 방송되는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로 안방극장에 돌아올 예정입니다.